재화재의 멤버십 위크 안녕하세요 재화재입니다 이번에 재화재 멤버십 위크는요 저희가 이제 3년째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과 동일한 것 같아요 정말 저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또 우리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팬분들을 위한 팬분들을 위한 자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모두 가득 담아 또 이걸 현실화 시킨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주셔도 좋겠고요 또 지금 앞으로 앞에 두 번 했던 멤버십 위크에 비해서 지금 거의 크기가 3배나 커졌어요 올해가 그래서 더 많은 볼거리와 더 많은 경험 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 팬분들이 정말 팬분들한테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팬분들이 그냥 감탄을 할 수 있는 공간보다도 정말 저희와 함께 있다 라는 행복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한 곳이니까 그리고 아까 준수가 말했던 것처럼 공간은 굉장히 더 넓어졌어요 전보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절 질리지 않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잠깐은 돌아 보면서 저희도 좀 즐겨봤는데 형님들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팬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저희가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멤버십 위크가 이렇게 또 열리게 됐는데 또 이렇게 또 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너무 고마운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매번 또 저희가 이런 걸 또 하게 되면 또 찾아와 주시는 팬 그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활동 개인 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재활지로써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줄 수 있는 뭐 공연, 음반 또 그리고 멤버십 위크까지 최대한 다양한 장르로써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런 마음들을 또 저희 회사에서도 잘 알고 서로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잘 마련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기억, 좋은 추억 안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